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한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최신 유행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저와 함께 인싸가 되러 가보실까요? 달고나 커피. 포니 꾸? 포니 꾸가 뭐예요? 포틀 플립. 포틀 플립. 이렇게 딱 던져서. 제가 또 오늘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빨리 또 못 져가요. 이거 양이 너무 많아요. 전 집에 있으면 그냥 누워있어요. 이런 걸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저 감독님 찬스 쓰겠습니다. 감독님이 다 했었나요? 아 제가 다 했어요 저거. 저의 핏담연물이 들어간 달고나 커피가. 오. 약간 감성 홈카페. 제가 약간 담따가 흘렸는데 요새 또 이렇게 흘린 것마저 감성으로 만들고. 아니 다 만들어도 먹기가 힘들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음식이네요. 먹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. 진짜 하루가 후딱 가겠네요 이거는. 꼭 해보세요 꼭. 오오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고급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쿠쿠봉 같은 거. 쿠쿠봉 같은 아이스크림에. 쿠쿠봉. 쿠쿠봉. 쿠쿠봉이라는 거 있어요. 쿠쿠봉. 쿠쿠봉 띄워주세요. 쿠쿠봉 portfolio. 캠재 한번씩 탐해 보내 undergo. 이번에는 손꾸미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. 하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. 클루리스 이런 것처럼 잘할 수 있을지. 집중하면 또 말이 좀 없어지거든요. 빨리 보지 못하면 빨리 다시 타는거잖아. 이걸로 진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. 그래 제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. 응모 해주세요가 아니라 받아 가주세요 약간 이라요. 한 번이라도 꼭 받아 가주세요. 마지막은 이거 보틀 플립이라고 이렇게 탁 해서 탁 떨어지는 그건데 제가 영상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에 하고 갈게요 다섯 번 안에 바로 갈 거예요 그냥 바로 내려요 바로 가게 진짜 잠시만요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수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? 원래 조금 더 잘 쓰거든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